네, 이번 주 1위 후보 두 팀이죠. 블랙핑크와 에이핑크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이번 주 1위 후보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에이핑크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블랙핑크와 에이핑크 오늘 1위 후보가 되셨는데 두 분이 문자 투표 방법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 번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블랙핑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블랙핑크 또는 숫자 1번을 누르고 점점! 네, 에이핑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에이핑크 또는 숫자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압구가 됩니다. 네, 모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 먼저 오랜만에 신곡으로 돌아온 핫샷의 무대입니다. 짤리!